저장하고 껐다 켜게 게임 3일차 아잇 아이 뭐 껐다 가면 뒤져 너무 유리몸 아니야? 이래가지고 씨발 남편 귀신은 어떻게 하려 야 리셋 됐다 야 오늘은 우리 마누님께서 오 좀 드셨네요 다 채워놓을게요 집에서 그냥 밥만 빌어 처먹고 오 일어나셨네요 아이고 우리 여왕님 일어나셨네 한적이지다가 이게 웬일이야 바로 말 걸어봐야지 사기 사기가 좀 올라갔네 우리 아기는 만들까요? 다음에? 오케이 확인 일자리 오 일하러 가 오케이 꺼져 일하러 꺼졌다 순간이동하네 오케이 좋았어 가자 안을 못 바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바꿀 수 있으면 좋지 금발의 미녀로 그래 그지야 퀴즈 내용들은 안 바뀌었네 어 잠깐만 불난 줄 알았어 잠을 최대한 늦게 자고 잠깐만 어디였지? 우리 집 어딨지? 저기 있구나 지금 이제 경쟁 PC방에다가 라이벌 인터넷 카페 PC방에다가 버그를 심어놓는 고런 작업 음 이 새끼도 쓰레기야 주인공 새끼도 정직하게 이제 실력으로 봤어야 되는데 배알이 꼴리긴 하겠지 여기는 항상 사람 많고 이러니까 어서오세요 장사 좀 되세요 바로 설치해 줄게 아 엘리베이터 거지 같다 아 내 마누라 이름? 아까 얼굴 보니까 약간 좀 저 어 약간 좀 동남아 쪽 처럼 생겼던데 내 마누라 이름은 응우엔이야 응우엔 내 마누라 이름은 응우엔 좋았어 우엔이 자 가자 아 전기 꺼야 전기 끄고 다니니 안 그러면 전기세 비싸 전기세 내야 되거든 으음 으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콘들이 좀 바뀌었구만. 자, 나 자꾸 돈 나가는 게 이 게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지? 혹시 모르니까 꺼버린다. 돈 너무 안 벌리는데? 벌써 300원 잃었어. 더욱 패치됐네. 잠깐만. 아이콘아 이거. 아이콘아 this is the one. 아이콘아 this is the one. 아이콘아 this is the one. 정직하게 돈벌라고? 언젠 도박부터 하라며 이게 맞니? 도박은 신경쓰지말고 가만히 있자 이 양반 오래하네 컴퓨터 이제 일어나는구만 오 카드계산 너무 좋고 아 능력씨가 안되서 못하는구만 네 넣어드릴게요 아 나 겜블러라 그래 내 본업은 도박사야 아니 토마디컷 어서오세요 아 돈이 척도 안벌리네 아까 본동까지 다 날려먹고 있어 지금 도박으로 이거 아프리카가 된다고? 진짜? 당분간 돈 정직하게 볼라고? 싫어 이미 도박이 맛을 봐갖고 난 도박 끊을 수가 없어 이렇지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 여기서 한번 가자 시원하게 고! 나이스! 오! 800원 왜요 왜요 그냥 쳐다보다가가지 기분 나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 돈 벌렸다 야 30원가 아... 조름수치는 좀 있고 오케이 괜찮아 조름수치 좀 올려놨더니 괜찮네 이제 카스가 뭐야 홀리쉣 어서오세요 밥 먹고 올게 카운트스트라이크 샀잖아 카운트스트라이크 샀다니까 배달은 아직 안되나봐 집 옆에 핫도그 가게 차려버리면 그만이야 여기 여기 가판대 차리면 돼 나중에 아 점점 또 돈 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에너지도 계속 달고 있고 시간 넣어줘 어 시간 넣어드릴게요 잠깐만 어 이거 그만 가게 닫아야돼 나가 와... 중간에 가게 닫아버리니까 돈도 안... 돈도 어어 되네 오케이 한새끼 돈 안내고 그냥 자연새끼 낳은 것 같구만 자 뛰면 안돼 뛰면 안되고 수고 내려봅시다 고생했어요 돌리고 야 그런게 되나? 이미 근데 난 집 못가고 뒤질 것 같은데 그치 이미 난 집도 못가고 뒤질 것 같아 어차피 죽을거 돌려놓고 죽자 그렇지 죽어버려 그냥 이러면 집에서 일어날라나 이러면 집에서 일어날라나? 저장 됐네 야는 야는 집에 나가서 들어오질 않네 와이프 집 나갔다 오히려 좋아 시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내가 봤을때 오늘 애 못 나올 것 같은데 음 음 와이프 원정 났네 흫 으음 으음 야 나 지금 못줘 미안하지만 1500달러다라고? 미친놈이 지가 일시켜놓고 도라이 아이가 전기세 깎게 다 돌아가고 있었구만 야 도라이 그치 음 으으음 잘 때 돌려놓고 자야겠다 잘 때 돌려놓고 자야겠다 잘 때 돌려놓고 자야겠다 아 좀 떠라 아 좀 떠라 좀 떠라 떠 어우 지루해 씨발 손님도 없고 월세는 뒤지게 나가고 이 새끼는 춤 열심히 추네 아 맞다 손님 오픈 안했구나 오케 쏘리 쏘리 가게를 안열고 있었구나 바보같이 미안해 지금 편도통이 심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집중 못하고 있어 솔직히 편도통이 심해지네 아 돈 자꾸 잃는다 미치겠다 아 왜 불이 안나나 했다 어 불 꺼준다 대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새끼도 약간 거북목기 있네 이 새끼 자라야 뭐야 거북목기 있네 아 팁도 안준다 팁박스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어서오세요 아 나 시간도 줘야되는데 아 아 너무 도박에만 신경쓰게 된다 내가 돈 다는 것 때문에 아무 저기를 못했어 미안해 아 이제 올려놓고 해야겠다 아이 일부러 게임을 던져 던지기는 손님 화면 놓쳤는데 뭐 근데 진짜 인사할때 알라악 이러네 알라피씨방으로 바꿀걸 그랬나 진짜 알라악 야 지새끼 차단해라 뭘 바라는 새끼 미친새끼 아까부터 계속 카스하라 그랬다 저런 애들 무서워 오케이 밥 먹고 와야겠다 어 어 엇가 지린다 방금 내 와이프 같은데 저기야 왜 여기있노 밖에서 아는척도 안하네 씨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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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남의 삶인가 족같다 아 밖에서 아는척도 안해버리네 온 동선보니까 씨발 클럽 갔다왔나본데? 싸가지 없는 양 하 넌 좀만 기다려 내가 혼내줄거야 내가 꼭 애 낳는다 내가 꼭 수정시킨다 너 기다려 오 도박은 나를 또 배신하지 않는구만 100원으로 올려 오케이 렛츠 게릿 컴퓨터 안사 도박할거야 입 닥쳐 나의 운영방식에 끼어들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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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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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10배 아 시발 아 백배 나이스 나이스 돈 불어난다 불어난다 18,000원 가자 가자 한번에 가자 이거야 이거야 바로 이거 바로 이 맛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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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거 어서오세요 50배 50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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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다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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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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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야야 좆거지 이리와봐 어디가 어 오 PC방 CCTV 오 나이다 저쪽 PC방 개망했구요 나이다 나이다 야 너 정말 능력 있구나 아주 좋다 이제 우리 PC방으로 존나게 오겠지 하지만 올 필요 없어 왠줄 알아? 난 도박충이야 나는 그저 도박만 하면 다 난 도박만 하면 다 구매하는게 아니라 무료 수핀이 됐을시 이만큼의 돈을 가져간다 뭐 이런거겠지 나이스 가자 무료 수핀 개손해야 PC방 운영하다가도 체러를 하네 유날라 오아크바이 5배 시간 더 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어 캔디 들어왔다 나이스 가자 가자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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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좀 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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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그냥 오늘은 집가서 자자 제발 집가서 제발 와이프가 집에 와있을지도 몰라 아 맞다 아 에너지 절약하는 게 또 내가 또 그게 돼버려 있어가지고 안 왔네 끌하고 이 씹돌 대가리 이거 완전 용봉탕 대가리냐 얘들아 근데 전기 것도 돌아가 어 알겠냐 에너지 좀 올리자 아 전자녀도 아깝다 이시골 호리봉 방년아 그지야 어 곱추야 초록색 얼굴에 사나이를 무찌르라고? 봐라 초록색 사나이 나 야구빠따 따갖고 가져갖고 죽여줄게 봐봐 돈 돌아가고 있잖아 얘들아 돌아가고 있잖아 이게 버그를 이용한 그거라고 알겠냐? 아까 나 씹돌대가리로 한 새끼 어딨어 너도 빠따로 면상 후려줄까? 개새끼야 얼굴 초록색 한 새끼 이 새끼 잡으라고 트럼프 도란뿌 뒤져 호보 이름이 호보야? 우리 거북목한 친구 이름이 호보야?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한 일에 나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 꺼져 이제 냄새나니까 가게 장사 안된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밥 처먹으라고? 밥 나 우리집에서 안먹을거야 왜왜왜왜 밥 지금 처먹어야 돼? 아이씨 얼마나 배고 아 별로 그렇게 아사할정도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밥을 자꾸 부추겨 나 여기에다가 차려놓고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으익 얼마야? 36,000원! 이야아! 자고 이러니까 돈이 복사되는 바로? 자 잠깐 멈추자 잠깐 멈추고 돈 복사 야무지게 했다 역시 인생은 한방이야 일단 해야 될 것도 찾자 일단 내 컴퓨터 야무지게 올려줄게 내가 제일 비싼 컴퓨터 쓸거야 LED 제일 비싼거 없어? LED 보라색 말고 초록색 아니 이 느낌 이 느낌 좋아 그리고 천장 페인트 살짝 질려 이걸로 해주고 바닥도 쫙 깔아줘 부엌 화장실 계단까지 내봐요 계단 나중에 하자 자리 잡고 하자 돈이 어느 순간 줄줄 셀지 모르니까 인정? 음 음 음 음 오락기 좀 사야겠다 오락기 사줘 음 오케이 확인 일단 직원 들어가서 셰프 우리 이쁜이도 사주고 셰프 사주고 그리고 푸드 개발이 바로 푸드 개발이 자판기가 필요하구나 자판기도 사줘야겠구만 자판기를 삽시다 자판기를 어디서 사노 어 여기있네 커피머신 자판기 토스터 전자레인지 소변기 냉장고 화장실 거울 핸드드라이어 액체비노 진짜 야무지게 다 샀다 매직미러도 설치하고 여직원도 많이 뽑읍시다 플렉스 플렉스 제대로 했다 푸드 어 메뉴판 다 열렸네 자 그러면 이제 오락기를 뒤지게 사야겠다 오락기 사마소로 들어가서 사마소로 들어가서 오락기 좀 비싼거 몇대 한 열대 사오자 열대 그래 언제 다 배치하고 언제 하겠어 여직원 고용 조심해라 잘못하면 통로왔나 그만해 가만히 써봐 에어컨 맞아 에어컨 사야돼 두대 조명 조명 제일 비싼거 사니까 거지같더라고 놓는 조명이야 위에다 설치하는 조명이 아니라 조명은 요런 조명 말고 다른 조명 사자 천장에다 다는걸로다가 아니구나 비싼 조명들 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구나 놓는 조명이구나 그래도 천장 조명이 날거 같아 내가 봤을때는 빨간 조명 좋네 오케이 아 근데 너무 싸다 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도 사줄게 세개 오케이 오케이 됐스 그리고 이제 도박 야무지게 돌려놔야겠다 딱 출처 안 남았으면 딱 좋지 뭐 뭐야 또 세금 있어? 바로 내줄게 아이씨 세금은 또 내고 살아야지 맞지? 어 월급 애들 월급 다 줬고 할거 다 했고 자 도박하자 음 딱 왔네 이제 적어도 저거 택배도 다 왔어 우리 와이프 또 있네 우리 응우엔 자기 어휴 컴퓨터 크다 아 컴퓨터래 오락기 크다 다음 소화기 다 필요없잖아 버려 나중에 갖다 팔아야겠지 에어컨도 싹 램프도 하나 싹 자 오락기 좀 놔볼까 스프레이도 필요 없지 그니까 배치를 잘해야 돼 가게 좀 좀만한데 괜찮아 따닥따닥 붙어서 해 나 2층까지 올릴 자신이 없거든 어 깔끔해 깔끔해 정말 깔끔해 설마 이거 놓는건가 어떻게 설치하는거야 이거 아 오오 좋아좋아 내가 이런 조명 좋아야지 내 자리 앞에다가 왜 왔어 이새끼 아악 너 좀 조심해야겠다 화장실에 가서 숨어있을래 오빠라고 불러 알았지 앞으로 좋았어 확인 스읍 스읍 왜 조명이 한장하냐고 내가 원래 조명을 좀 좋아해 어 시공재대로 24도 좋았쓰 나 근데 사실 집에 마누라가 있는거보다 쟤 꼬시는 미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애 그럼 진짜 더 열심히 할 듯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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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존나 당황스러운 새끼네, 저거. 와, 넌 보자. 나중에 일어나서. 씨바라. 씨바 음식 관리하는 거 봐. 이 개새끼 이거. 자빠져 그냥 늘어져가지고 자는 거 봐. 넌, 넌, 넌 내일 아침 봐. 개새끼야. 아, 싸가지 존나 없네. 아, 순간 뒤질 뻔. 도박 켜놨어 이미. 얼마 됐는지는 딱 아침에 와서 보는 거야. 어? 코인 하듯이. 뭔 말인지 알겠어? 가자. 가자. 자, 오늘은 쇠정을 시켜줄 것인가. 코인 안 해봤어. 오! 어! 우리 자기. 일단 자기야, 잠깐만. 나 자고 올게. 아, 또 버그 걸려가지고. 어? 아니. 아. 아, 이 개 같은 년. 고세를 못 참고 도망가버리네. 잠깐. 체력 좀 비추 갈라 그랬더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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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근데. 야, 내가 이 집을 좀 미워하긴 했지만서도 이렇게 모가지 꺾어서 죽게끔 이렇게는 안 하고 싶었는데 야, 이건 좀 너무 심했잖아. 어우, 야, 거지 무서운 놈이네, 이거. 존나 기괴하다. 이 게임 눕기 기능 없지. 어. 와, 또 뒤질 때 또 패드 가지고 뒤져버리네. 얼굴이 완전 개짜부가 됐는데? 와, 참혹하다 참혹해. 가자, 나가자, 나가자. 혹시라도 와이프가 왔을까. 아. 와이프 찾게 되네, 이거. 황해 아니야, 황해. 와이프 존나 그립네. 아. 아, 나는 클럽 가기 싫어. 왜 자꾸 나한테, 찐따한테 클럽 가라고 하는 거야. 아, 짜증나게. 클럽 왜 이렇게 좋은 곳이야? 꼭 가봐야 하는 곳이야? 바로 가줄게. 바로 가줄게. 숙자야. 그래, 뭐든지 내가 도와줄게. 하얀 턱쏘도를 입은 남자한테 USB 드라이브를 넘기라고? 하얀 턱시도? 여기? 이 새끼 턱시도 아니고. 탁시로 입은 남자. 보자. 탁시로. 탁스, 탁시로. 탁탁탁탁탁탁탁쓰이로. 탁시로 입은 남자 어딨노? 이 새끼는 생각하는 의자에 처앉아있나? 의자도 없는데. 뭐하냐, 얘들이? 뭐하냐? 어? 뭐하는거야? 탁시로 탁시로 저 남잔가 너구나 그제 아니야 남자한테 달라고 그러잖아 남자 생각하는 의자 있었다고? 아 이 새끼 또 낚시하네 어? 아니야 탁시도 아니야 하얀 탁시도를 이룬 남자래 네 어 이 남잔가 너구나 야 받아라 어 일론 머스크다 일론 머스크다 이 새끼 일론 머스크야 어? 도지코인 살려내 이 개새끼야 물론 난 투자 안했지만 자 오케이 200원 야 정말 기대가 되는 순간이다 이거 어? 일단 오락기 설치하고 얼마 불어있을까 돈이 얼마 예상해 다들? 내가 봤을 때 8만원 아 아 이거 오락기가 설 때 약간 좀 그런게 있네 천장을 올려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네 상관없쥬? 킹 받아도 킹 받아도 킹 받아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좀 이거 좀 맞춰야돼 내 성격이 좀 그래 어 깔끔하잖아 얘들아 이렇게 해야지 어 아으 씨바 아으 씨바 해도 알았어 클럽이 어떤 곳인지 경험해볼게 아 근데 나는 애기도 낳고 싶은데 이러면 천장 가는거 아니야? 오케이 됐스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여긴 좀 이렇게 놓자 여긴 좀 이렇게 놓자 자 이제 볼까 가자 아 얼마 얼마일까 막 16만원 이렇게 들어있는거 아니야? 얼마일까 얼마일까 어? 뭔가 잘못된거 같기도하고 망상 지렸네 돈 존나 들어올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꼭 착상시킬거예요 기다려요 임자 음 각이 열자 성지고 너네들은 자영업을 생각하지마라 시골새끼구나 일단 여기다 설치해놓고 나중에 2층에다 설치해야지 에어컨도 비싸요 비싸 자 직원들도 여기 해야지 자 그러면은 오케이 어서 들어오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손님들 아 피시방 돈 넣어드릴게요 게임 야무지게 하시구요 아 2층 넓혀야될거 같은데 조금만 더 조금만 다 넣고 배치 주먹마려워 그랬지 주먹이 마려우셨어요 근데 움직이기가 싫어 이게 이새끼 어 이거 컴퓨터 넣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아 게임좀 더 넣어줘야겠다 게임 그래 게임 다 사줄게 자 돈 좀 벌어보자 자 돈 좀 벌어보자 가게에 올려야 되겠다 아 맞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 오케이 아 밥 먹기 전에 잠깐만 아직 밥 먹을 필요 없어 네 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넣어드렸고요 어어 어어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새끼 일을 아예 안하는데 얘 아예?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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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화장실 똥이나 지워라 훈퇴야 으음 으음 윽 이케 다 어떻게 했어요? 어 진짜 가게 닫아야 될 것 같아 나가주세요 손님들 나가라는 얘기 못들었나? 이 새끼 이거 손님은 좀 남아주실 수 있을까요? 나가지 마시고요 가시나요? 다음에 봐요 잘가요 그만해 그만 나가 오락기 압수 어 불 꺼줄거야 자동으로 진짜 가자 진짜 자 돈 좀 많이 벌어놓자 인성보... 어차피 오락기는 근데 저기 선금 아니야 선금? 야 이 아저씨 존나 특이하게 다니네 이거 진짜 아저씨 멋있네 어? 정말 멋진 아저씨야 다녀봅시다 야 오늘은 오늘은 가게다 오늘은 뭔가 느낌이 좋아 집에 와이프가 와있길 제발 제발 빈다 자기야 간다 응? 간다 데레레레 오우 사기 돈 벌어왔세 기분이 아직도 안좋아? 얘 사기를 어떻게 올리지? 아 씨X 너 일단 집에서 집에 있어 애라도 있으면 뭐 독박 육아라고 니가 뭐 뭐라도 할 말이 있겠지만 넌 그냥 독박해 알았어? 아 생각하수록 빡치네 아 가구를 업그레이드 했어 이미 사기 35% 올랐네 일하고 와 일하고 와 그리고 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